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탑의 막내 창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아 네 맛있게 드셨다고요?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8월 21일 화요일이에요 아 그리고 밖에는 지금 비가 매우 많이 오고 있죠 아 지금 집에서 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찍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새 개학도 하고 개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스타콜을 학교에서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엔젤분들을 많이 뵈러 하니까 지금 많이 설레어요 여러분들도 설레죠? 아 네 그렇습니다 다요 엔젤분들 마음 다 압니다 네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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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